이 곡에 달궈진 이 가을의 무대 자 이번에는요 참 좋은 여인의 주인공 가수 타이라니임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금방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여인의 주인공 가수 타이밍 가수 타이밍 가수 타이밍 참 좋은 여인인 되요 한 평생 잘 좋게 가수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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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충격이라면 한 사람 지나간 주만은 알고 나 전하 영원히 되려라 한 사람 생살살살 한 사람 생살살살 감사합니다. 괜찮으신가요? 고맙습니다! 괜찮으신 박수! 박수 앵컬! 오늘 날이 너무 쪼금 살살한 대로 너무 감격력을 많이 얻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즐거우시죠? 진짜? 당연하지! 이번에 또 들려줄 노래는요 우리나라 때 표고하면 뭐가 생각날까요? 아리랑! 아리랑 생각나시죠? 그래서 전 신정선 아리랑을 조금 빠르게 표정식으로 바꿔봤어요. 하이란의 참전연이 신정선 아리랑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 사랑해 주실 거죠? 네! 그러면 신정선 아리랑 가겠습니다. 아, 아리랑. 아, 아리랑. 그가 나의 참전. 아, 아리랑. 아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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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ない요 아린아 고갯고갯고 나를 넘겨주시게 아린아 아린아 저처럼 내 울리만이 불쌍을 안고 저렴게 부인은 이대의 마음을 정말 모르시나요 아우라니 내 사고가 배로 좀 건너주시게 건너마을 깨무셔자네 만나러 가야네 아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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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갯고갯고 나를 넘겨주시게 아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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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철판 다시 또 우리 이기 좋은 걸 정리를 보실 때 어머네 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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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하나 일평단 시 가실 줄에 있으니 달이다 달이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손박수 주세요